좋은 가지는요 보라색이 진하고 윤기가 도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처가 없고 꼭지 부분이 싱싱한 것이 좋습니다. 가지를 세척해 볼 건데요. 가지가 잠길 만큼 물을 부어주세요. 베이킹 소다를 1큰술 정도 넣어서 가볍게 풀어주세요. 여기에 가지를 넣어주세요. 가지가 뜨니까 접시나 무거운 걸 이용하셔서 잠길 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가지의 수용 속 색소가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단 시간만 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지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가지를 4가지 정도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바지 꼭지를 제거해서 편으로 썰어줄 거예요. 세로로 얇게 편으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칼로 썰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필러를 이용해서 편으로 썰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썰기는 어슷썰기로 할 건데요. 어슷하게 해서 아예 꼭지까지 다 제거를 해주세요. 두께는 원하는 상태로 저는 0.5cm로 썰어줍니다. 세 번째는요 3등분 내지 4등분 정도의 길이로 썰어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세로로 4등분 썰어주세요. 두꺼운 거 같은 경우에는 6등분 썰어주셔도 되거든요. 자 네 번째 방법은요. 우선 가지 꼭지를 제거하시고요. 세로로 1등분을 해주세요. 지그재그로 그냥 이렇게 썰어주는 거예요. 가지를 보관하는 방법은요. 우선 종이 호일이나 일반 종이에다가 가지를 담싸주시고요. 밀폐용기나 아니면 지퍼팩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지 손질법 중에 한 가지를 응용해서 가지마리 어린잎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가지를 얇게 편으로 슬라이스 해주십니다. 너무 두껍게 썰면 제대로 말리지가 않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얇게 썰어주세요. 필러를 이용하실 때는요. 끝부분부터 잡아당기듯이 쳐내주시는 거예요. 필러로 하시면 좀 더 얇게 슬라이스가 돼요. 먼저 소금, 후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소금감, 후추감 이렇게 밑간을 해주세요. 가지를 구워보도록 할 건데요. 예열된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세요. 그리고 가지를 올려주세요. 가지는요. 오일과 함께 구워서 조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바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E 섭취가 훨씬 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지를 구우실 때는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기름, 카놀라유라든지 식용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워주세요. 주의사항은 너무 기름을 많이 넣으시게 되면요. 너무 많이 휩쓸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넣지 마시고요. 코팅되는 정도로만 구워주세요. 어린잎 샐러드하고 새싹채소를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어린잎채소 넣어주시고요. 취향껏 넣어주시면 됩니다. 새싹채소 넣어주세요. 발사믹 소스를 넣고요. 올리브 다진 거 파프리카 견과류 섞어주십니다. 되도록이면 손으로 버물버물 하시면 손상이 되니까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는 느낌으로 자 그러면 가지마리 속에 들어가는 샐러드는 완성이 됐습니다. 도마 위에 구워둔 가지를 펼쳐서 올려주시고요. 어린잎 샐러드 그리고 돌돌 말아주세요. 이 가지마리 어린잎 샐러드는요. 상큼하게 에피타이저로 드셔도 좋고요. 또 고기 요리에도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와인 안주로 드셔도 굉장히 좋은 메뉴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